정부 주도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진행되는 현장 판촉 행사가 오늘부터 청주에서 열립니다.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놓여달라고 권위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가 두 번째 국제 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괴산 군민들이 뭉쳤습니다. 청주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K가 본격 운항을 앞두고 공식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성별의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룩 유니폼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요 백화점과 마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대거 참여하는데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진행되는 현장 판촉 행사가 오늘 청주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청주 도심 광장에 마련된 대한민국 동행 세일 현장 행사장에 시민들이 북적입니다. 충청권에선 유일한 현장 행사입니다. 지역 특산품과 화장품, 마스크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비롯해 뷰티, 가전, 전자기기 등 우수 중소기업 58곳에서 만든 다양한 상품들을 시중 가격보다 30에서 40%가량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수 중소기업 상품은 QR코드를 찍어 모바일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하면 샘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직접 사기도 하고 대신 판매자랑 접촉 없이 택배로 받는 거니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도 모처럼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파격 할인, 경품 행사 등 대대적인 소비자 유인책으로 얼어붙은 소비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대규모 현장 행사는 지난주 부산과 대전에서 출발해 이번 주 전주와 청주를 찾았습니다.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도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갔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기획전을 통해 최대 87%까지 할인 판매가 진행됩니다. CJB뉴스 진기훈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와 도내 각 시군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이라 이름 붙인 충북판 동행 세일을 통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섭니다. 코로나19는 지역경제의 구심점인 전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준 만큼 수많은 소상공인과 서민 경제가 눈에 띄게 위축됐습니다. 13년째 식당을 운영해온 정기환 씨는 올해 같은 매출 극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타격이 많죠. 저희가 지금. 덕분에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 상인들이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충북판 동행 세일이라고 할 수 있는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 행사를 10월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 일주일 안팎의 행사를 여러 차례 마련해 파격적인 할인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준을 제행한 10개 시군에서 14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상권 회복을 위해 행사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3만 원 이상 사시면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6만 원 이상 사시면 5천 원짜리 상품권 2매를 드려가지고 그 상품권으로다가 다시 우리 시장에서 상품을 재구매하는. 이를 위해 도하 시군이 반반씩 예산을 부담하고 상인의 자부담까지 포함해 모두 11억 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가 제대로 잘 돼야지 국가의 경제가 잘 활성화된다. 이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충청북도와 시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보색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과거엔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진천군 덕산읍의 한 제조업체 건물 중측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철제 구조물 위에서 용접을 하다 5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시 사고 현장에는 추락 방지망이나 작업자들을 지탱해 줄 안전 장치들이 없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사업주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고 직후 안전로프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현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기존의 벌금형 관행보다는 엄격해진 형량입니다. 최근 공사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사업주 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면 특별안전교육 같으면 기존에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과태료가 대폭 상행이 됐고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만 19건. 처벌을 떠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사장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괴산 유기농 엑스포가 2015년에 이어 오는 2022년 두 번째 국제행사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 여부 결정을 앞두고 괴산 국민들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염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국제행사 승인 여부 승인 여부 승인 여부 승인 여부 7년 만에 두 번째 세계 유기농 엑스포 개최를 위해 괴산 국민들이 뭉쳤습니다. 농민과 여성, 유기농 관련 단체장으로 구성된 민관추진협의회는 2022년 괴산 유기농 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과 성공 개최에 마중물이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22년도에 하려고 하는 유기농 엑스포의 장은 유기농의 가치를 이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유기농업을 더 견고히 해나가고 또 유기농 산업의 토대를 더 많이 K-유기농의 중심지 괴산을 내세운 충청북도와 괴산문도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젠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2015년 유기농 엑스포 이후 크게 성장한 충북의 유기농업 기반과 두 번째 엑스포 개최에 대한 강한 열망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유기농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먹거리를 주도할 수 있는 대안임을 적극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국내외 친환경 농업단체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의회도 권위문을 채택하며 정부 설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군수 부재 등으로 국제 행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괴산군의 두 번째 세계 유기농 엑스포 승인 여부는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결정됩니다. CJ미뉴스 조윤광입니다. 막바지 항공 운항 증명 심사에 들어간 에어로케이가 본격 운항을 앞두고 공식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별의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 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통기성 좋은 바지에 굽이 없는 운동화, 에어로케이 승무원들이 착용할 유니폼입니다. 기존의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고수하던 치마와 구두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일할 때 뭔가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니폼이고 그 부분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로케이는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젠더리스 룩 유니폼을 채택했습니다. 젠더리스 룩이란 성별 구분을 없애 중성적인 느낌을 주는 옷차림을 말합니다. 여성 승무원의 외형적 특징을 중요시하던 항공 문화에서 벗어나 남녀 구분 없는 활동성 높은 복장으로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항공사들 유니폼이 그렇게 안전에는 그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두 가지를 좀 안전과 문화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본질에 충실을 하고 사상 유례 없는 항공업계 불황 속에 취약 날짜가 계속 연기돼 온 에어로케이는 현재 국토부의 항공 운항 심사 마지막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50시간 이상의 시험 비행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8월 중 청주-제주 노선 첫 운항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파격적인 유니폼을 승객들에게 선보이며 첫 취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옥천군 이원면에 제조업체 직원 42살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대전 105번 확진자와 지난달 27일 옥천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B씨와 접촉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회사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해와 옥천군 내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으며 충북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습니다. 박세복 군수를 비롯한 영동군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120만 원의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박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월급에서 10%씩을 떼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성금은 취약계층 생활지원과 방역활동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